럭크만 주석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다른 것과 구별해서 떼어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것들과 뒤섞지 않고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하고 마음속으로 세상 것들과 아주 다르게 종기하신 분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종기하게 대한다면 다른 무언가를 대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주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무데나 모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합당하게 모셔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계셔야 할 어딘가에 합당한 곳에 모셔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계시도록 모셔둔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거룩하게 여기고 있으면은 결코 하나님을 망각의 자리에 내버려둔 채 경시하고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면은 필연적으로 아주 소중한 자리에 모셔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소중하고도 합당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내면 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는 유일하게 마땅한 자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 속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분이시고 아주 특별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분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이라도 아무데나 모셔놓을 수가 없고 늘 마음속에 품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합당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은 곧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가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거룩하신 그분을 모셔두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몸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것을 따르다가 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유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서 온유한 마음으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필요할 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온유하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약하고 피동적이고 무기력하게 기가 죽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도 위협받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당당하게 있게 됩니다.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이 말씀 역시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대히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은 행악자들이 됩니다. 과거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살해했던 자들은 모두가 다 행악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행악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신문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한 답변을 들으면 이들에게서 드러나는 선한 양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연약하고 수동적이며 힘이 없고 무기력하며 마치 어린 계집애같이 구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0세기에는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목사들이 가냘픈 소녀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 강단에서 걸스카우 10대 소녀에게나 어울리는 귀 간지러운 달콤한 소리를 들려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잔한 유행과 같은 가스펠송이나 CCM을 부르기도 하고 자신은 물론 교회의 성도들 그 누구도 거리설교나 구령에 내보내는 일 없이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헤어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들이 과연 걸스카우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 여성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뢰 여자처럼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낮추되 불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한가하고 모든 악에 대하여 용기 있게 대적하고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담대함과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무장한 강건한 용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외유 내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도는 온화하고 말시는 정중하되 마음은 강철처럼 흔들림 없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온유라고 말합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스마트한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유권자들에게 가짜 미소를 지으면서 표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면서도 굳건하고 온화하면서도 강건하고 명랑하지만 경박하지 않고 친절하되 엄숙하고 언행을 언제나 진지하게 해야 하며 항상 기쁨에 넘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담력있게 몸 전체에서 배워나오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주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증가할 수 없습니다. 거리설교는커녕 전도지 한 장 나누어주지 못해서 쩔쩔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담대하지 못하면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전혀 문제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는 자세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력도 크고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온유함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은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다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악을 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참으로 처절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18절 전형에서 수많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포트워드시에는 군사기지가 있어서 유동인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유동인구가 원래부터 많은 데다가 군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교회 회원들도 대부분이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이동이 작고 전체적으로 식구가 적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집저집 신방하면서 개인구령을 했습니다. 항상 성경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가정집을 방문하게 되면 먼저 간단한 인사를 하고 방문한 이유와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곧바로 성경을 펼칩니다. 이 한 구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신방을 통해서 개인구령을 펼쳐오는 동안에 조거도 죄인들을 하루에 한 사람씩은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짐 키들림 목사는 적어도 7천명 이상의 개인구령을 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일단 심판석에 불려나가게 되면 어쩔 줄 몰라서 과거에 지은 죄들을 뉘우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워버리고 싶겠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짐 키들림 목사는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색이 바뀌면서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지한 자세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하루에 40명 중 적어도 한 명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목사가 지인에게 이렇게 물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대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머뭇머뭇하다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아주 정중하고 온화하게 친절한 말로 이렇게 해줍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다 불의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는 잠자코 고개만 조금 끄덕이면서 좀 더 생각해보는 듯한 눈치를 보입니다. 대부분의 침내교 목사들 같으면 대개 이런 구절을 읽어주고 의인은 그리스도이고 불의한 자는 누구겠소? 이렇게 다소 위압적인 태도로 묻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야 뭐 우리들이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얼른 이 말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짐 키들리는 당신이라고 하는 이 불의한 자 이 말 대신에 우리들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자신을 모두 다 묶어서 가급적이면은 자극을 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해 구속의 핵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피해 구속이 핵심입니다. 짐 키들리 목사는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령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나나 당신 같은 모든 불의한 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혼자 값을 다 치룬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제압하고 다소곳이 고개 숙이게 만드는데 이보다 더 핵심적이고 압도적인 성경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음 부분을 쭉 읽어 내려갑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나와 당신 같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던가 각도가 아까보다 훨씬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당신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개인구령의 통상적인 코스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자 선생님은 방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선생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 또 의롭게 되셨음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싫어요 이렇게 방향을 획 틀어버리는 죄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럭크만 목사님의 지난 수십 년간의 구령활동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죄인이라도 이쯤 되면 누구나 예 하고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영접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죄인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게 됩니다. 짐 키들리 목사가 20년 동안에 최소 하루에 한 명씩을 구령할 수 있었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짐 키들리 목사처럼 성경 한 구절로 이토록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절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라는 말씀에 연결되어서 다음 19절에 순종한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령으로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들에게로 가시는데 성령께서 수송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수송수단으로 이용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던 영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셨다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4장 6절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여기 3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3장 19절에서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하셨고 4장 6절에서는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자들은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3장 19절에서의 감옥에 있는 영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언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을까요?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하던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영들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뿐이었는데 그 몇 명이 사실은 노아의 가족 8분들 뿐이었습니다. 이들만 구원을 받았고 그 당시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영들은 모두 다 수장을 당했습니다. 지하세계에는 그 중심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표면으로 올라가는 중간쯤에는 한편에는 히브리어로는 수월이라고 불리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불리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품, 즉 나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작에 나오는 나곤입니다. 무덤은 위쪽 지표면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나 지옥과는 그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의 몸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무덤은 사람의 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지옥에 갔고 구원받은 혼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으신 직후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가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혼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주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맥락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심으로써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성경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주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과연 이것을 언급하는 말씀인가 생각해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영들은 율법 이전에 어느 특정한 시기에 등장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9, 20절에서는 모세의 율법하에서 죽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유대인이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노아의 날들 동안 아직 지구상에는 유대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 한례를 행했던 최초의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영들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들은 율법시대에 죽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또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절들로 미루어 볼 때 감옥에 있는 영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입니다. 즉 노아의 시대에 자기들의 처음 지휘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너희들은 여기 이 감옥에 봉해져 있으라라고 전파한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영들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사망 가운데 봉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이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 영들을 심판하여 불모수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 뿐이니 곧 여덟 혼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고 캔벨주의자들은 눈이 번쩍 띕니다. 성경에서 물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용, 기품, 마귀, 지옥 별의별 것과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침내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내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캔벨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입증해주는 대표 증거 구절입니다. 캔벨주의자들은 물침내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물, 즉 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내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내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침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침내는 성령 침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침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를 응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구원받기 전에 침내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사도행전 15장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사도행전 2장과 관련된 구절이라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 2, 3장을 기록하던 두 주간 동안에 에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마음을 무엇으로 정결케 했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11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기록하기 훨씬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이런 말들을 보면 물로 정결케 된다든지 물로 깨끗하게 된다. 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정결케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내라. 침내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침내는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침내가 뭔가의 모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의 모형이라는 것입니까? 20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20절 끝부분에는 여덟 혼들이 물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모형이 바로 침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침내를 받았던가? 아닙니다. 노아는 결코 침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노아가 물뿌림을 받았나? 아닙니다. 노아는 결코 물뿌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 뿐이니 곧 여덟 혼들이라 이 말씀에서처럼 여덟 혼들이 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덟 혼은 홍수의 물들 덕택에 그 악하고 경건치 아니한 세대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수 있었습니다. 이 홍수의 물들이 아니었다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악하고 경건치 못한 세대와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물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가 멸망당할 세상에서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제약과 함께 모두 다 몰살당했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던 모든 것은 죽었더라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 여덟 명을 제외하고 땅 위에 모든 인간들과 그들의 문명은 물로 멸망했습니다. 이들 여덟 혼들은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내는 우리를 구원하는 물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3장 21절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물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는 물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노아의 날들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을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 여덟 명만 수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들과 함께 물로 덮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익사해버렸습니다. 물 위에 떠있던 노아는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저 아래 물속에 그 죄들을 다 묻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죄들을 훌훌 말끔히 벗어버림으로써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들과 함께 죽으시고 장사진행받으셨던 것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부활의 모형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모형을 실시해주는 것이 바로 침내입니다. 여러분도 침내에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일으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모형으로 재현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종결지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죄들을 싣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이 침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재현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침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치심과 부활하심이 모형으로 재현됩니다. 침내는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장사되도록 하신 것은 모든 죄들을 정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지옥에 다녀오셨으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침내를 받는 것은 그 침내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모형을 통해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캠벨주의자들은 물침내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단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근거구절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 여기까지만 읽고 딱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모형이라는 말은 읽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가로 속에서는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모형이 무엇입니까? 모형은 모형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나 그림 같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질도 실체도 실제적인 능력도 실제로 뭔가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침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침내는 그 자체로는 구원의 본질도 아니고 구원의 실체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없고 구원시키는 실질적인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기능도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침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물침내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캠펠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물침내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헛개비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겠죠? 22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지녔던 마귀는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죄로 물든 이 땅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신 후에 그분의 왕국을 곧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